이게 뭘까요? 몰라 포켓 엄마도 몰라 사실 이런 것도 있어 뭐야? 와 진짜 까빡 별로 없는데 다행이다 까빡 우리 집에 별로 없잖아 근데 까빡 사줬어 고맙습니다 콧밥이다 콧밥 나도 좋아해 이거는 뭐예요? 헤리테리가 다 좋아하는 것만 주셨어 신기하다 마음을 꿰고 계셨어 이건 뭐야? 내꺼 내꺼 편지 나 볼래 뭐야? 뭐야 이거? 왜? 무슨 말이야 뭐지? 나 입고싶어 여기요 해로 뭐라고 써있는지 아니 그게 아니라 해리아부터 아 전자금융 해리야 안녕 전자금융 항상 밝고 행복함 그리고 친구도 사귀고 많은 거 될 거야 즐거운 날 즐거운 날도 있고 힘든 일도 있겠지 그래도 고맙지 말고 고맙지 말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인터넷 뵙길 아니야 엄마 아까 이거 메세지 보면서 울었잖아 엄마가 먼저 봤거든 그래? 너무 눈물 나가지고 울컥 울컥 약간 이런 비밀메세지 같은 거네 이거 너의 보물이야 내꺼야? 너의 보물이야 근데 이거 내꺼야 내꺼야? 내꺼 뭐하셨어요? 입학할 때 책가방이나 왜 사라고 주신 건데 돈을 빼서 쓰기가 너꺼 사주라고 사주라고 주신 거 맞는데 맞아 쓸 수가 없어 쓰기가 어려워 그래서 엄마랑 같이 어디 놀러 갈 때 네 내꺼는 내가 직접 다루는 거잖아 아니 너무 감사해서 쓰기가 그렇다는 건데 놀러 갈 때는 써도 되는 거야? 응 나는 써도 돼 내 동생이니까 마음대로 팍 써도 될 거야 세정님 어 감사합니다 행복하늘 지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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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지내시오 초등학생 어떻게 할 건지 후보를 말해줘야지 초등학생 가서 응 근데 아직 어떤 걸 할지 모르니까 모르는데 나 좀 봐봐 응 앉아서 자기 어 엄마 자고 있네 응 그럼 그 카드는 내 카드는 내꺼지 어 그렇지 카드 영원히 간직하자 같이 써야지 너는 돈에 아직 쓸 수가 없잖아 너도 쓸 수 없잖아 나 쓸 수 있으려면 아예 가격도 모르고 알아 알아? 알아? 응 아 진짜? 너 혜리 사고 싶은 거 있어? 사고 싶은 거? 없어 없어? 나 있어 뭐? 내가 사고 싶은 거 제가 비싼 거여서 비싼 거야? 뭔데? 미미인형 너무 비싸지 그거는 아니 미미야 우리 집에 5초만이 있는데 어떻게 부어서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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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학기 5차로 가는 거 5차로 가는 거야? 5차로 가는 거야? 어 네? 새학기니까 아 귀엽다 가기 4차 오이 오? 오 알았어 이쁘다 이렇게 뒤로 가봐 손 내려봐 이쁘 이쁜데 이거 이쁘다 이거다 이거다 송도 가셨던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여기가 훨씬 물건이 많다고 너무 이쁘지? 너무 이쁘지?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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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뒤에 있어 아빠가 아빠 손에 있어 때려줘 오늘은 원래 언니 옷 하기 위해서 먹었는데 맞아 우리 학생들 좋아서 많이 사는 거잖아 우리 학생들 많이 살 거잖아 맞아 때리도 많이 살 거야 옷이 맞는 게 잘 없어서 또 팬티도 사야지 팬티 없잖아 팬티는 이미 샀어 방금 양발도 샀어 응 이러나 봐 아 예쁘다 엄마 봐봐 가방 줘볼게 어떤 가방이니까 궁금하죠 짜잔 하나는 이거고 어 하나는 이거 어 이거는 안녕하세요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는 거야? 저쪽 끝에서 저쪽 끝에서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재사 더 다녀와 잘 다녀와 탈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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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rumors 떠나 돌아서도 열심히 공부할게요. 네.